안녕하세요. 포토샵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두가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작성에 필요한 원본 이미지와 정답 파일은 영진.com 이기적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파일도 함께 열어서 레이어와 패스 설정 등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작업해주세요. gtq 포토샵 1급은 90분 동안 총 4개의 문제를 지시된 조건과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능은 단축키를 사용할 때 가장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들은 각 메뉴 옆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축키를 외울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은 최대한 단축키를 함께 얘기할 테니까 단축키를 주로 사용해주세요. 새 파일 만들기는 컨트롤 N입니다. 메뉴 또는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 규칙 중 jpg의 크기대로 위드와 하이트를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400에 50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각 단위는 픽셀스로 지정을 해주세요. 리솔루션 해상도는 반드시 72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단위는 인치당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모드는 반드시 여기도 RGB 컬러로 선택을 해주고 파일 비트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으로 배경색이 보이도록 지정을 해주세요.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리드 우리말로 격자 지정을 할게요. 교재의 설명처럼 에디트 프리퍼런스 메뉴로 찾아가도 되고요. 눈금자가 나타나도록 저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없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R키를 눌러주면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겁니다. 눈금자 아무 곳에서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프리퍼런스 창 환경 설정 창이 나타났죠.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시스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그리드 격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드 라인 에브리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를 100으로 지정을 해주고 단위는 픽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브디비전은 선택을 1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색상 혹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은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화면에 격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여지도록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격자 보이도록 해주세요. 눈금자 단위 변경을 위해서 눈금자 아무 곳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픽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로와 세로 눈금자의 점선으로 움직이는 게 함께 보일 겁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 눈금자와 가이드라인을 보고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로 각 그림과 문자를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지시된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메뉴를 클릭하세요. 실제 시험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표기된 답안 폴더에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실제 시험장 컴퓨터가 아니니까 저처럼 동일한 위치에 폴더를 만들어 두거나 이미의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성명-문제번호 형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 수험번호가 없을 테니까 교재의 각 문제에 적혀있는 수험번호를 사용하세요. 저는 수험번호-성명- 첫번째 문제니까 문제 1번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 PSD PDD라고 제일 위에 있는 것 반드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창 보기 상태는 현재처럼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되고 교재처럼 제목 표시줄을 드래그해서 창을 분리해 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교재와 동일하게 창을 분리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 상태로 보여야 합니다. 이미지 보기의 크기 조절은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여도 되고요. Ctrl키를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움직여도 됩니다. 이때 창 크기가 같이 조절되고 있죠. 창 크기는 놔두고 보기 크기만 조절하고 싶다면 툴 패널에서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줌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줌 올 윈도우즈라는 것 체크를 없애주고 리사이즈 윈도우즈 투핏이라는 것을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Ctrl-Ctrl-W 키를 눌러도 창 크기는 그대로 있고 화면 보기 상태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그림 효과 1번 조건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효과에 사용할 첫 번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1.jpg 파일 불러와 주세요. Ctrl-A로 모두 선택, Ctrl-C로 복사, Ctrl-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이제 닫아주고요. 크기 조절을 위해서 창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아니면 창을 고정시켜놓고 작업해도 돼요. Ctrl-T 키를 눌러주고 크기 조절을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여주고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의 러프 파스텔을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고요.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이번엔 모양을 만들지 않고요. 패스 라인만 만들 거기 때문에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 위에서 선택, 오른쪽에 4가지 선택 종류 있죠? 제일 첫 번째 것, Add to Pass Area, 패스 영역 계속 추가할 수 있게 이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 모양은 출력 형태 보고서 그 모양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요. 저처럼 격자가 보이는 상태, 작업할 때 격자에 탁탁 달라붙는 게 싫은 경우에 뷰 메뉴에서 스냅에 체크되어 있는 것 없애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말고 패스 패널이 보이도록 하고 작업을 해보세요. 여기에 워크 패스로 만들어진 패스가 보여질 겁니다. 위에 뚜껑부터 만들어도 되고 아래 텀블러부터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들어 보세요. 모양을 모두 만들었다면 패스 패널에서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텀블러 모양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로 가서 레이어 패널 하단의 휴지통 왼쪽에 있는 것 클릭하면 빈 레이어로 레이어 2가 만들어집니다. Ctrl-Enter 키를 누르면 현재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툴 패널에서 전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Alt-Delete 키를 누르면 레이어 2의 선택 영역 안쪽의 색깔이 전경색으로 채워집니다. 파일을 열게요. 1급 다시 2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Ctrl-A로 모두 선택하고 Ctrl-C로 복사,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이제 닫아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경계선에서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클릭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레이어 3에서 Ctr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T는 빠져나와 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동하고 패널 하단에서 FX를 눌러주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Stroke를 선택을 해주고 Size는 4px, Fill Type은 Gradient로 선택을 해주세요. Style은 라이너, Angle은 0도로 변경을 해주세요. Gradient를 클릭을 하고 Preset을 Black-White로 선택, 왼쪽 아래에 있는 Color Stop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번째에 지정된 색상 값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Color Stop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두번째에 지정되어 있는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창은 OK 닫아주고 레이어 스타일도 OK 해서 닫아주세요. 1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꽃 부분만 정확히 선택할텐데요. Quick Selection Tool 선택을 하고 위에 옵션 바에선 첫번째나 두번째 것 선택되도록 해주고 브러쉬 크기는 10픽셀 정도로 키워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가지 부위는 크기가 얇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줘야 될 겁니다. 우선은 다른 곳 선택 때도 그냥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까지 모두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Alt키 누르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주세요. 선택을 완료했다면 Ctrl-C로 복사라고요. 작업 이미지에서 레이어 패널을 보면 현재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죠? 레이어 3으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고 Ctrl-V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번에 복사한 레이어 4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trl-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이제 모양을 생성할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모양을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혹시 연결 링크가 눌려져 있다면 클릭해서 현재 상태처럼 보이게 해주고요. 스타일도 없음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OK 눌러주세요. 쉐이프 목록에서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애니멀로 가주세요. 쇠를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Ctrl-T를 누르고 Flip Horizontal을 해서 좌우 전환을 해주고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살짝 회전도 해줘야 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Outer Glow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새가 텀블러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텀블러 아래쪽 레이어 2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경계선에다 놓아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 옵션 바에서 다시 쉐이프 모양을 변경할 건데요. 네이처로 가주세요. 네이처에서 물결 무늬 선택을 해주고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스타일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이너 섀도우를 지정해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쉐이프 툴을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된 쉐이프를 레이어 썸네일 클릭 또는 위에 옵션 바에서 컬러를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을 입력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와주세요. 문자 입력할 건데요. 문자는 텀블러 앞쪽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4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을 위해서 T라고 써있는 수평 문자 도구 클릭을 해주고 글꼴 도둠 글자 크기 36포인트 입력해주고요.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면 문자 입력 상태 빠져나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를 실행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3 필타입은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앵글은 0도로 조절을 해주고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프리셋에서 색깔 세 가지 색이 되어 있는 블루, 레드, 옐로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에 첫 번째 입력된 색상 값 입력하고 OK. 중앙에 있는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주고 두 번째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 입력 값 OK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닫아주세요. 호리존탈 타입 툴의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고 스타일을 논 상태에서 피쉬라는 것 물고기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 50으로 되어 있는데 35 정도로 줄여주세요. OK 눌러주고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 조절해주고 크기 조절하지 말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회전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이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누른 다음에 제일 먼저 저장은 JPG부터 해야 됩니다. JPG가 원래 크기이기 때문이에요. 수험번호 자신의 이름 문제번호 1번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 아무것이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OK 눌러주세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고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40에 50으로 변경해주세요. 스케일 스타일에 체크되어 있다면 이것은 체크를 없애주세요.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되고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PSD로 포맷 형식을 변경해주고 파일 이름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PSD는 파일이 10분의 1 크기로 작아진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파일을 닫지 말고요. JPG 파일이 잘못된 경우에 원본 이미지 PSD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이것을 히스토리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주세요. 원본 이미지 상태 이 상태로 파일을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름은 아무것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놓을게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 나중에 레이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은 닫아주면 됩니다.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N 키를 눌러주세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OK만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요.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것 저장해야 되겠죠. 2번으로만 변경을 해주고 포맷은 PSD 파일로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격자 보이게 하는 것은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누르면 되고요. 눈금자도 바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필터 적용을 위해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 키로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작업 이미지에서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크기 조절할게요. 배경 이미지 조절할 때는 뷰에서 스냅에 체크를 하고 작업하면 테두리에 딱딱 달라붙어서 설정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 필름 그레인을 선택해서 바로 OK 눌러주세요. 1급 다시 4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퀵셀렉션 툴 선택하고 위에서는 선택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는 더 작게 조절해도 되고 더 크게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할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안에 노란 꽃까지 모두 선택해주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할게요. 마우스로 위치 조정하고 세부 조절은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끝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Outer Glow를 선택해서 바로 OK 눌러주세요. 빨간색 계열로 색상 보정하라는 지시가 있죠? 그래서 퀵셀렉션 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할 건데요. 빨간색 계열로 선택할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선택할 때 브러쉬 크기가 크면 노란색 계열까지 선택이 될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은 Alt키 누르고 선택해서 없애주세요. 아니면 브러쉬 크기를 다시 작게 한 다음에 선택을 다시 해주세요. 선택 완료했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해주세요. Hue Saturation을 실행하고 나타난 창에서 Hue Saturation Lightness 값을 조절하는데요. Colorize, 한글로는 색상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먼저 체크를 해주고 색상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Hue의 값을 0 상태에서 Saturation을 60 정도로 지정할게요. 여러분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연습하도록 해주세요. Lightness 값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조절을 할게요. 그러면 붉은색 계열로 나타날 겁니다. 더 진하게 하려면 Lightness 값을 마이너스 더 강하게 주고 Saturation을 더 진하게 하면 됩니다. Hue의 값은 0 상태로 놔둔 것은 현재 붉은색 계열 맨 끝에 쪽이죠. 거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파일로 1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올게요. Quick Selection 툴 상태에서 복사할 낙엽 부분만 드래그 할게요.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교재에서는 앞에 지정했던 크기 10px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Ctrl-C로 복사를 해주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이제 닫아주도록 할게요. Ctrl-T를 누르고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선택 OK 눌러주세요. Shape 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Custom Shape 툴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모양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Shape Layer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Shape 모양을 찾아줄게요. 첫 번째는 폭죽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Shape 목록에서 Object로 가주세요. OK 눌러주고 색종이 조각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Style 지정되어 있는데 Non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Color 클릭한 다음에 색상 F6 글자로 되어 있는 것 입력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Ctrl-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누르고 Bevel & Emboss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세요. 현재 레이어가 Shape Layer이기 때문에 위에 옵션 바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Style, Non 상태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Shape 목록 찾아보도록 할게요. 목록에서 Nature로 가주세요. 목록 찾기가 어렵다면 All 해놓고 모든 목록 다 보이게 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OK 눌러주세요. 이 목록 보이는 것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죠. 나비 모양을 찾으세요. 그리고 옵션 바에서 Color 클릭하고 색상을 입력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나비를 그려주고 Ctrl-T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 회전도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고 Inner Shadow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문자 입력할게요.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주고 위에 글꼴 변경할게요.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굴까지만 입력을 해도 굴림이 쉽게 찾아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선택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굴림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 직접 입력할게요. 35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색상값, 이미의 색상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글자 나타날 적당한 곳에 클릭해서 글자 입력하고요.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는 곳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4라고 써있는 곳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가 휘어져 있죠.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고 스타일에서 같은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걸 찾아주세요. 이번 지시에서는 아크 어퍼라는 것 지정을 하면 됩니다. 밴드는 기본으로 플러스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번엔 그냥 OK만 누를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세요. 스트로크 먼저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먼저 지정할게요. 그라디언트 스타일 라이너 상태에서 앵글은 0도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해주고요. 색상 지정이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 되어 있는 거로 하고 왼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 지시된 색상 입력을 하고요.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주고 두 번째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에디터 창은 이제 OK 해서 닫아주고요. 스트로크로 가주세요. 스트로크 사이즈는 2 픽셀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창 OK 눌러서 닫아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조정해주세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정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파일을 저장할게요. JPG부터 저장해야 됩니다.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파일 포맷을 포토샵 PSD 되어 있는 걸 JPG로 변경 파일 이름은 그대로 해놓고 저장 눌러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상태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OK 눌러주세요. 이제 PSD 파일은 크기를 작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세요. 40에 50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40하면 50 자동으로 지정되죠. OK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다시 한번 하고 이번엔 포맷 PSD 상태에서 파일 이름 동일하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다 OK 눌러주고요. 나중에 시간 남는다면 수정할 파일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 단계 위로 올라가지고요. 원래 크기 상태로 파일 이름만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임시 파일은 지워야 된다고 했죠. 제출도 하면 절대 안됩니다. 3번 포스터 제작부터는 600에 400 크기로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N키를 누르고 가로 600, 높이 400으로 조절하고 OK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눌러준 다음에 파일 이름을 뒤에 문제 번호만 3번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격자 보이게 해주고요. 툴 패널 아래쪽에서 전경색 클릭 한번 해주고 색상 지시된 것으로 입력 OK 눌러주세요. 바로 Alt Delete 키를 눌러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전경색으로 채워주세요. 1급 다시 7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배경에 채워주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 써있는 것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파시티를 100% 되어 있는 걸 7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1급 다시 8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설정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고요. 필터 메뉴로 가서 필름 그레인을 지정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피커 열기를 해주시고, 세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정확히 수평으로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음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는 제일 위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쉐이프 눌러주고 목록을 변경할게요. 현재 네이처 상태면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낙엽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컬러 변경할 필요 없죠. 지시사항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위치와 회전,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1급 다시 9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불필요한 파일은 닫아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는데요. 너무 작게까지는 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만 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만 조절해놓고 더블클릭해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블러 메뉴로 가주세요. 가오시안 블러 실행하고 레디어스 값 조절해야 되는데요. 너무 숫자가 커지면 너무 흐려지죠. 숫자가 너무 작으면 너무 선명하거든요. 저는 1 정도로만 지정할게요.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과 레이어 3, 레이어 사이에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마우스 모양이 변경되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Alt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레이어 3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약간의 회전도 필요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 1급 다시 9에 필터 지정되어 있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3에서 하면 안되고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 하고 있는 쉐이프 1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에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로 변경을 해주고 사이즈는 4 픽셀로 변경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 각도는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도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투명하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셋에서 두번째에 있는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컬러스탑 더블클릭을 해주고 첫번째 지시된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은 투명한 상태로 놔두면 되죠. 바로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왼쪽과 하단 쪽에만 그라디언트가 지정된 게 보일 겁니다. OK 눌러주세요. 이제 출력 형태에 지시되어 있는 3가지 쉐이프 툴로 만드는 것 하도록 할게요. 툴 패널에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되어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쉐이프 1이 선택되어 있죠. 그 이외에 레이어 3이 클리핑 마스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쉐이프 2가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 레이어 3을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쉐이프 레이어 그대로 선택되어 있고요. 쉐이프 목록에서 원하는 모양 선택을 해서 찾아주세요. 스타일 없음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색깔도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 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이너 섀도우 선택하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 값을 60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옵션바에서 목록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심볼로 가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찾아주고 링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해제해 주고요. 스타일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조절하고 OK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부터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지만 출력 형태들 보면은 모두 다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를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도록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스타일을 항상 없음 상태로 놓고 있는데요. 그냥 스타일 그대로 놓은 상태로 만들면은 계속 자동으로 이너 섀도우가 지정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문제 작성하는 요령인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은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너 섀도우 지정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양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쉐이프에서 목록, 이번엔 오너먼츠 OK 눌러주세요. 비슷한 모양 있는데 혼동하지 않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바로 스타일 없음 상태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색상 변경, OK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먼저 해주고 회전시켜서 모양을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이너 섀도우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파일을 이번엔 1급 다시 10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퀵 세レク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위에 브러쉬 크기는 10 정도로 좀 작게 해주고요. 복사할 사람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신발 부분까지 모두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Alt키 누르고 선택해서 없애주세요. 선택을 완료했다면 Ctrl-C로 복사, 작업 이미지에서 Ctrl-V로 붙여넣기, Ctrl-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Ctrl-T는 빠져나와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선택하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그림 6과 마지막 이미지인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불필요한 파일은 닫아주고 화면은 조금 크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퀵 세レク션 툴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는 10 픽셀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주고 선택을 모두 완료했다면 Ctrl-C로 복사, 작업 이미지에서 Ctrl-V로 붙여넣기 하세요. 제대로 복사되었다면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Ctrl-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을 실행을 해주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T 빠져나와주고요. 퀵 세レク션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붉은색으로 변경할 부분만 색칠을 해주세요.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색깔 있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 영역 빼기를 하는데 선택 영역 빼기가 안되는 경우 있죠? 뷰에서 스냅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격자에 물렸기 때문인데 체크를 없애고 하면 이렇게 쉽게 선택 영역 빼기가 가능해집니다. 선택을 끝냈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가운데 있는 원을 클릭한 다음에 Hue Saturation 실행을 해주세요. 색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Colorize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하도록 할게요. Hue의 값은 마이너스 39 정도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러면 색깔 변경되는 게 보일 겁니다.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죠? Saturation 값 너무 진하니까 Saturation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아직도 너무 밝은 상태라서 Lightness만 플러스 2로 조금 밝게 조절하겠습니다. 이 값은 지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라이드바를 자꾸 움직여서 색깔 배합하는 것, 색조화 체크했을 때하고 아니었을 때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부해보면서 차이가 어떤 건지 체험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색상 조정 완료했으니까 Hue Saturation 창은 닫아줄게요. 다시 Layer 5를 선택을 해주세요. Hue Saturation에서 하면 안되고요. Layer 5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FX 누른 다음에 지시된 Inner Shadow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문자 지정하도록 할게요. Tool 패널에서 T라고 써있는 도구 선택해주고요. 글꼴은 도둠이에요. 글꼴이 별로 없으면 도시라고 치면 바로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둠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 42포인트 입력해주고, 글자의 색상은 이미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글자 입력을 해주는데요. 바로 Layer 5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면 안되고요. Hue Saturation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하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Layer 5와 Hue Saturation 1이 서로 붙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겠죠. 글자 입력을 완료했다면, Layer 패널 하단에서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하고,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 각도는 90도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색깔 3가지 지정되어 있죠? Blue, Red, Yellow 3가지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서 Color Stop 클릭하고, 첫 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Color Stop 더블 클릭하고, 색깔 흰색으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Color Stop 더블 클릭해주고, 세 번째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에디터 창 OK 눌러주고, 다시 Stroke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주고요. Size는 3px, Color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고, Layer Style 창 닫아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해주고, 스타일 플래그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는 현재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2 정도로 하면 적당하게 맞을 겁니다.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화살표 키나 마우스로 이동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다시 수평 문자 입력 도구 선택을 해주고, 글자를 먼저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Layer 패널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고요. 글꼴 변경할게요. 영문 글꼴은 ABC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Regular 변경할 필요 없죠. Font Size 22 입력하고, Enter 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Color 클릭해서 색상 입력하세요. OK 눌러주세요. Layer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스타일 추가로 Stroke를 실행을 해주고요. Stroke에서 Size는 2 픽셀, Color 클릭해서 색상 흰색으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Layer 스타일은 닫아주세요. Option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고, 스타일 이번에도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밴드는 25 정도로 조절하면 출력 형태처럼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OK 눌러주고,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다시 문자 입력 도구 선택을 해주고, 클릭해서 글자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6포인트 입력, Enter 키 누르고, 글자의 색깔 클릭을 해서 색상 변경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Layer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맞춰주고요. 줄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 캐릭터에서 여기에서 간격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기본은 Auto 정도로 하면 되고요. 이 간격이 너무 좁을 때 여기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걸 아무리 조절해도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창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패러그래프라는 걸 실행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Justification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고, Auto Reading이라는 걸 120에서 125 정도로 입력하고 OK 눌러주면 줄 간격이 적당하게 떨어질 겁니다. Move 툴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로 위치 조절해주고요. 다시 입력 상태 클릭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해주고,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세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20포인트 입력,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의 색깔, F6 글자,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맞춰주세요. 모두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파일 저장할 텐데요. JPG부터 먼저 저장해야 되겠죠? Format, JPG 선택, 파일 이름 그대로 해주고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파일 크기는 60에 40으로 줄여주고, OK. 파일에서 Save as, 그리고 PSD 형식으로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History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원래 이미지 크기로 변경해놓고, 파일,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2번 파일도 끝이 났고요. 다시 파일에서 New 누른 다음에 600에 400으로 그대로 OK 눌러주세요. 파일 메뉴에서 Save as 한 다음에 문제번호 4번으로 지정하고, Format PSD 상태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툴 패널에서 전경색 클릭한 다음에 색상 수정하고, OK 눌러주세요. Alt, Delete 키로 배경색을 전경색으로 채워주세요. 1급 다시 12번 파일을 불러주세요.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 필요 없는 창 닫아주세요. Ctrl,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을 해주고요. 툴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프리셋을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고, 작업 이미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해주세요. 1급 다시 13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Ctrl, A로 모두 선택하고,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고요. Ctrl,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실행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을 해주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더블 클릭해주고,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트으로 가서, 드라이 브러쉬를 실행해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고, 위에서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대각선으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4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는 10 픽셀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복사할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됐다면, Ctrl, C로 복사를 해주고요.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복사 제대로 되었다면,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Ctrl, T를 누르고,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하고, 더블 클릭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이너 글로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 픽셀,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1급 다시 15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선택할 바구니를 찾아서 드래그 해주세요. 복사 완료했다면,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고요. Ctrl, T를 누른 후에,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합니다. 이제 1급 다시 16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위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제 Alt키 누르고, 필요 없는 부위는 빼주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완전하게 선택 안 해도 상관없어요. 출력 형태 보면, 이 밑에는 그림 아래쪽으로 해서 가려지게 되죠. Ctrl, C로 이제 복사를 할게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Ctrl, T를 누르고, 위치 조절하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는 빠져나주고요. 퀵 셀렉션 툴로, 색깔 보정할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가운데 1을 클릭한 다음에, 슈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슈의 값을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보면, 65 원저리로 가면, 녹색 계열로 보여질 겁니다. 슈 세츄레이션 창은 닫아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베벨 앰보스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지시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급 다시 17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꽃을 선택을 해주세요. Ctrl, C로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고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하고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주고요. 이제 펜 툴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각각 지시되어 있는 것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커다란 신발 모양을 그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신발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발 그대로 복제하여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펜 툴에서 이번엔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Shape Layer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Layer에서는 제일 위쪽 레이어 선택되어 있고, 위에 Option bar에서는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Color 클릭해서,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 건데요. 첫 번째로 만드는 건, 전체적인 신발 모양 만들고, 안에 비어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 만들 때는, 위에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신발 모양에서, 중앙에 빼는 부위는, Option bar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안쪽을 만들었으니까, 위에 Option bar에서 Subtract를 선택을 해서, 빼기를 하도록 할게요. 모양 만들기를 완료했으니까, 이제 컨트롤 J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하나, Shape 1 Copy라고, 똑같은 Shape Layer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상태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Ctrl T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Move 툴을 선택... 펜 툴 아래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을 해서, 다른 곳 그냥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선택되어 있는 포인트가 다 사라져서 안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T를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 실행을 해주세요. 회전을 해서,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와 주고요. 펜 툴 또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 위에 옵션바 또는 레이어 패널에서, 색깔 보이는 곳 있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옵션바에서 할까요? 컬러 클릭하고, 색깔을 두 번째 지정된 색깔로 변경, OK 눌러주세요. 쉐이프 1과 쉐이프 1 카피는, 펜 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모양을 만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Ctrl 키를 누르고, 이 두 개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Ctrl 알파벳 2키 눌러주세요. 레이어에서 Merge Layer, 이 기능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방금 만들었던 쉐이프 1 카피만 남고, 두 개가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이 될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지정해서 OK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패턴은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에서 New 눌러주고,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어느 정도인지 눈금자 보고 맞춰줘야 됩니다. 이번에 만드는 크기는 50에 5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Ctrl 플러스 키 눌러서,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주고요.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심볼로 가보도록 하죠. 심별 목록에서, 혼자 걷는 모양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선 일단 만들어주세요. 색깔 미리 지정하고 만들어도 되고요. 만든 후에 다시 취소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컬러 또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색깔 수정하면 됩니다. 흰색으로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경색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엔 그냥 백그라운드 가서, Alt, Delete 키로 배경색 칠해주고 보면은 좀 잘 보이겠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둘이 같이 걷는 모습 찾아서 클릭하고요. 색깔 변경하기 전에 위에 링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스타일도 없은 상태에 컬러 클릭해서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제 각각 크기 조절해야 되겠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위치와 크기 조절 모두 완료했다면 아래쪽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 모양 클릭해서 백그라운드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에디트 메뉴로 가서 디파인 패턴 선택하고 패턴 이름, 사람 모양으로 OK 눌러주세요. 패턴 화면은 삭제하지 말고 작업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쉐이프 1 카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하단에 휴지통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 7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에디트 메뉴로 가서 필 메뉴를 실행을 해주세요. 유즈를 다른 것 되어 있다면 패턴 선택을 하고 커스텀 패턴 선택을 해서 방금 만들었던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블렌딩은 모드 노말 오파시티 100%,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 체크 없애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업 이미지 전체의 패턴이 지정되어 나타나죠? 클리핑 마스크 지정하면 됩니다. 쉐이프 1 카피와 레이어 7 사이 경계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적용돼서 신 모양에만 사람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패턴 다시 들어가서 수정하고 디파인 패턴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패턴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펜 툴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연결 안 돼 있고 스타일 없음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디어스 반경은 10 픽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이미의 색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주세요. 앵글 90도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블랙 화이트를 프리셋에서 선택하고 왼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고 색상 값 흰색으로 OK 눌러주세요. 에디터 창, 레이어 스타일 창 모두 닫아주세요. 드롭 섀도우 지정을 안 했네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도 마저 지정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위에 옵션바에서 다시 스타일의 왼쪽에 있는 연결고리 없애주고요. 스타일은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고 쉐이프 모양에서 오브젝트 목록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비 매듭 리본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변경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리본을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회전하고 위치 맞춰주세요. 스타일까지 지정하고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다면요.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도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창 닫아주세요. 그러면 스트로크 선이 나타났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컨트롤 T 누르고 회전과 크기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링크 해제부터 하고요. 스타일 없음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깔 클릭해서 색상 값 변경을 해주고요. 쉐이프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웹 쪽으로 가주세요. 웹 목록 OK. 그 다음에 위쪽으로 되어있는 것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번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주세요. 먼저 근데 쉬프트를 먼저 누르면 안되고요. 드래그를 먼저 하고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에 추가되지 않고 쉐이프 3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도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해볼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 사이즈는 2 픽셀.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닫고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지정하면 됩니다. 이때도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원 상태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와 주고요. 엔터키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자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툴 패널에서 T를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먼저 입력할게요. 글자 입력하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요. 글꼴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꼴 도둠 상태,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 픽셀. 컬러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자도 작업 이미지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반드시 목록에서 선택해서 변경해 줘야 되고요. 글자 크기는 48포인트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은 이미의 색상 상태로 놔두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주세요. 앵글 값 90도 상태인데 이거는 0도로 변경할게요. 이따가 모양을 보면 90도 상태하고 0도 상태의 그라디언트가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두 가지 되어 있으니까 위에 블랙 화이트 꼭 누를 필요는 없겠죠. 왼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 두 번째 것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다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고 스타일 논 상태로 되어 있는 것 클릭을 해서 플래그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밴드는 조절할 필요 있을 때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35 정도로 조절을 하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 영어로 된 문자 입력할게요. T 선택해주고 글자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글꼴 목록 열어서 타임 유 로만이라는 것 찾아서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 스타일은 볼드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의 색깔 클릭해서 변경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 사이즈는 2픽셀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깔 F6 글자 OK 눌러주고요. 다시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조정해 주고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 스타일 논 상태에 있는 거를 아크 어퍼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는 조절 안 하고요. 다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 다시 문자 입력 상태로 가주고요. 입력할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내려가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해 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컬러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조정해서 맞춰주고요. 이 상태로 놔줘도 되는데 너무 간격이 붙어있다 그런 경우에는 캐릭터 가서 크기를 현재 16포인트였죠. 그거보다 조금 더 키워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고 Move 툴 아니면 화살표 키로 위치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모두 완료했죠. 다시 JPG로 4번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것 JPG로 변경하고 바로 저장 눌러주세요. 퀄리티 8에서 12 상태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고요. 60에 400으로 되어 있는 것 600에 40으로 변경해 주세요. OK 눌러주고요.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포맷 PSD 상태로 바로 저장해서 덮어쓰기 해주세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 크기로 다시 히스토리에서 이전으로 넘어간 다음에 파일 4번부터 수정할 것 있는지 확인하고 더 이상 없다면 이 파일은 저장 안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 1번, 2번, 3번 원래 크기 파일들 불러와서 그 파일들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 JPG와 크기가 작아진 JPG 파일 제출을 모두 해주고 임시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험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